배가 고파 이러다 복근 생기겠네 너무 고파 연락은 또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제발 문자 좀 읽었으면 답을 좀 해 나를 둘러보는 거야 너 때문에 온종일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그럴수록 나도 너에게 빠져들고 있어 어떡해 맘 같아선 지금 너에게 듣자고자 고백하고 싶지만 조금만 기다려볼게 사실 네가 좋아서 미칠 것만 같아 너는 나 어때 덮어기 좀 어렵다면 그냥 문자로 해줘 그냥 전화로 해줘 너무 고파 나는 지금 너의 사랑이 너무 고파 단 10%의 가능성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이라도 해봐 너 때문에 안 먹던 초코율을 다 사고 그럴 수록 나도 너에게 빠져들고 있어 어떡해 맘 같아선 지금 너에게 다짜고자 고백하고 싶지만 조금만 기다려볼게 조금만 기다려볼게 사실 네가 좋아서 미칠 것만 같아 너는 나 어때 답답하기 좀 어렵다면 답하기 좀 어렵다면 이제 나는 네가 바라던 그런 멋진 사람이 돼 볼까 해 기대해 기대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테니 꼭 지켜봐 나의 이만을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 나 나이